지난 9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공작기계 박람회. 공작기계 산업은 모든 제조 산업의 근간으로 전 세계 시장 규모가 106조 원 이상 되는 큰 규모의 시장입니다. 세계 3대 전시회로 자동화 및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첨단 제조, 로봇 공화, 자동화 등 다양한 제조업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1,700여 개 기업과 9만여 명의 관람객이 현장을 찾아 글로벌 제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현장. 그런데 행사 내내 유독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중견기업 디엔솔루션지인데요. 그 인기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즉, 한국은 단체와 전반적인 기술을 보았. 그는 중개TV에서 정말 groß게 각각 форм산 수는 비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서 볼 때egaard에에 든 지정기업을 사회했습니다. 정말 그냥 많다. 든 지정기업을 하고 또는 인정하는 것을 setzen, 각각의 더욱 일전에겠죠. 여러 개월개 홍보드를 масштаб에 한14년이 개선을 만들어내는 그런지요. 상징계가 정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게든 기술을 이용해서 기술은 매 ל-ό自己의 기술을 여기서 한 20년간 활동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디앤솔루션즈에서 신제품을 공개해 업계에 뜨거운 관심이 쏠렸는데요. 디앤솔루션즈의 신제품은 여러 공정을 하나의 기계로 처리할 수 있는 복합 가공기로 작업 공정을 단축해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공작기계란 금속을 깎거나 구멍을 뚫고 연마해 원하는 형태로 부품을 만드는 기계인데요. 보통 정밀 부품을 만드는 데 쓰이며 기계를 만드는 기계라는 의미에서 마더머신이라고 불립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함께 성장하며 발전한 공작기계 1970년대 대량 생산을 위한 기반 산업으로 시작해 90년대 이후 자동차 전자산업과 함께 성장하며 산업발전을 견인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함께 성장하며 발전한 공작기계